증권사들이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조정하는 프리어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대내외 악재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 하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 대비 낮아졌는데요.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3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예상 영업이익이 2조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만큼 안 좋습니까, 상황이? 네, 그렇죠. 하반기 이후에는 계속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그동안은 기업들이 수출이 어느 정도 버텨줬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보는데 하반기 이후에 아마 수출 증가세에서 상당 부분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치를 발표하고 있는 22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추정을 해봤는데요.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이 53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예상했었던 것에 비해서 3.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작년 3분기에 57조 9천억에 비해서는 7.6% 지금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만큼 그만큼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대외적인 악세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도시 봉쇄에 따라서 공급망프랑, 국내 수출에 대한 어려움 등이 감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이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최근 실적들을 좀 더 하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임금, 그 다음에 원자재 비용들이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은 아마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낮아진 폭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더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쓸도는 많아지는데 수출길은 막히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혜를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실적을 모멘텀을 갖고 조금 좋은 실적을 내주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악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보통 게임주, 반도체, 그 다음에 석유화학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계속 상반기에 부진한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했는데요. 아마 하반기에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경기 신작 게임이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은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아직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재고 증가 때문에 아마 가격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 실적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업체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더 클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업종도 중국의 계속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실적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항공, 2차전지, 그 다음에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은 조금 영업 실적들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항공업체는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미국의 IRA 법안 관련돼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당히 안 올랐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안정적인 배당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고요. 특히 자회사 중에서 신재생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산업에서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지주 중심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수익에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화나 SK 같은 이런 지주회사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의 상향이 좀 조정되는 섹터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항공, 2차전지 그리고 지주사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한 섹터가 조금 더 전망이 더 좋을지. 일단 보면 이제 ILA 관련돼서 관계된 신재생 관련된 부분 역시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이 만약 쉬어간다든가 하게 되면 좀 안정적인 배당주 중심의 지주회사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한화나 SK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지주사 한화랑 SK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이 둔화될 전망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을 텐데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루크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